빈테라 빈테라 베이스 갖고 왔습니다 네 버즈위티비의 고품격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빈테라는 저희가 예전 했던 빈테라입니다 이게 빈테라 2가 얼마 전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2를 저희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빈테라 1보다 조금 더 정통 빈티지 지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이게 스펙표 상으로 보면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스펙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설명을 드린게 픽업은 같은데 이제 픽업을 좀 사운드 세팅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빈티지 지향으로 리보이스를 한 그런 픽업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이번에도 스펙표를 살펴보니까 뭐 빈테라 2로 가면서 차이가 빈테라 1댄 C 쉐임맥이었던게 2로 가면서 U 쉐임맥으로 바뀌었어요 이것도 사실 C랑 U는 거의 차이를 못 느끼거든요 네 그럴 수 있죠 그 뭐 C에서 D로 갔다 아니면 V에서 C로 갔다 이러면 T가 나는데 C에서 U는 사실 이게 스펙이 변하긴 한 건가 라는 느낌으로 이제 생각을 하실 정도라 거의 체감상 느껴지는 어떤 명목상의 스펙 차이는 별로 없고 사운드적인 스펙 차이가 좀 있다 그리고 이제 빈테라 1과 이제 색깔도 동일한 색상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뭐 약간의 그 디테일한 사운드 차이 말고는 여러분들이 체감상 크게 그렇게 변화를 느끼시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이 빈테라 2가 나왔을 때 이제 1을 할인을 하잖아요 이때가 더 예전 빈테라를 살 적기가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빈테라 2가 최근에 나왔었던게 스커드로 저희가 했었던 모델을 보면은 200만원이 넘었어요 드디어 빈테라 200만원 시대다 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했었는데 물론 점수는 괜찮게 나왔습니다 79.5 승채씨는 빈티지 퍼퓸 저는 편빈 편안한 빈티지 이렇게 점수를 드렸었는데 거의 50만원이네요 거의 50만원이 더 싼거에요 208만9천원 209만원인데 이거 지금 159만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딱 50만원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체감상 거의 느껴지지 않는 차이인데 그냥 최근에 출시됐냐 아니면 출시되지가 좀 됐냐 이거 덕분에 갑자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36% 할인이구요 그게 없어지겠는데 네 이건 뭐 예전에 스커드 전에 했던 모델이지만 오늘 굳이 요 가격으로 스커드를 드리는건 의미가 없어서 오늘은 지름평으로 가름하도록 할게요 159만1200원 메이드인 멕시코 모델이구요 전장은 117cm 무게는 3.96kg 두께는 41플러스 1mm 12프렛 뒤뚤레는 81mm입니다 바디는 엘더에 글로스 폴리에스테르 핀씨가 적용되어 있고 맥은 메이플 빈티지 C쉐임넥입니다 글로스 우레탄 핀씨 헤드머신은 아메리칸 빈티지 리버스 오픈기어 헤드머신이 올라가 있구요 네 너트는 신세틱 몬넛에 44.45mm 너비구요 지판은 메이플 통 그리고 지판공율반지름은 184mm 7.25인치 빈티지입니다 프렛은 34인치 864mm 프렛은 20 빈티지 프렛이구요 픽업은 빈티지 스타일 50스플릿 싱글코어의 프레시전 베이스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마스터 볼륨 마스터톤 포세드 아메리칸 빈티지 베이스 브리즈가 장착이 되어 있구요 다코타레드와 C폼그린인데 오늘은 다코타레드 모델입니다 그럼 바로 사운드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너무 잘하는 사운드죠 네 톤 다 올리고 해보겠습니다 이게 다에요 끝났습니다 그쵸 유명한 단일 메뉴 맛집 프리시전 근데 그 소리 하나가 너무 좋기 때문에 계속해서 맛집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프라그럼 베이스입니다 네 톤 내리고 해볼게요 네 요거는 그 집에서 이제 메뉴는 단일 메뉴지만 그 사장님한테 간을 미리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사운드죠 자기가 직접 간에 먹는 사운드 오우 야 땡에 되게 따로따고 좋네 언제 먹어도 든든한 국밥 같은 사운드 프리시전 국밥입니다 드라이브 좀 해볼까요 좋아요 이건 이제 다대기를 많이 넣은거죠 네 슬랙 해볼게요 네 슬랙 해볼게요 네 슬랙 해볼게요 좋습니다 너무 잘 아는 사운드 되게 좋은데요 진짜 좋은데요 잘 들어봤습니다 어? 빌로스 너무 좋은데요? 바로 반주무셔서 들어볼게요 야 네 하여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잘 들어봤습니다. 오우. 네. 이렇게 사운드 충분히 해봤고요. 스태시부터 바로 지름평으로 드릴게요. 네. 제 지름평. 지금이 찬스다. 응.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이 찬스다. 이거 진짜 좋은데? 200이냐 150이냐의 문제예요. 지금 굉장히. 굉장히 이정도면 충분히 뭐랄까. 메리트가 있는 지금 가격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1이랑 2랑 그 약간 더 빈티지 지향으로 바뀐 것 이외에 기본적인 빈테라의 그 기조 자체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게 50만원 차이면은. 네. 저는. 저도. 적긴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50만원으로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드릴게요. 네. 오늘 이렇게 빈테라 50 프리시전 베이스. 빈테라 2 출시 기념 할인 행사. 소개드렸고요. 네. 요런 모델들. 오히려.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2월 상품. 이런 걸로 현명하게 소비를 해서 좋은 악기들을 더 좋은 가격에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또 여러분들의 지갑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잘 포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맥펜의 로열 블러드의 마이크 컵 시그니처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구독해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베이스 타임스. Diego. 좋아요. 물론이세요! 네. 요즘 biking운조. 구독해주세요. quality. favoredушzw стенipp은 좋은 수ller 스토로じitas. že DNC-이라고 하기에는 abajo практически 아맞아요. showcasing 이후 쪽으로 disclosed por 시간 А이까지요. ㅎㅎ